오케이 아시오프입니다. 제품은 X맥스, S맥스입니다. 살짝 돌려 볼게요. 약간 넓게 해가지고 잘 보시나요? 살짝 돌려 볼게요. 짜잔! 오, 좋아요. 오, 잘 가야죠, S맥스? 자, 차 밑에도 쏙쏙 들어가시고요. 오, 잘 가는데요? 자, 움직이는 차한테 하면 안 돼요. 연습하면 연단이네요. 오, 빠르고요. 오, 빠른데요, 차가? 이야, 좋습니다. 되게 빠르죠? 자, 둘이상은 변속기 쪽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셔야 되고요. 물이 들어가더라도 S80가도 꽤 좋은데 이게 보시면 약간의 녹슨 게 있어요. 물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물이 좀 안 들어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. 물이 좀 많이 안 들어가게끔 진행하시면 안 좋습니다. 오, 잘 가죠? 오, 좋습니다. 오케이. 짜잔! 자, 출구가 들어갔습니다. RC 옆에서 S맥스라고 검색하세요, S맥스. 다이소성능, 튼튼한 것도 완전히 좋습니다. 에스맥스구요. 지금 저 여기 앞에 꽂아가지고 왔nen 제품은 다이소에서 5,500원인데요.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찍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꽂아가지고 동영상 저한테 보내주면요.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홍보 바랍니다.